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뼈가 오고 싶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어야지 진짜 맛있음 정말 맛있었어요 멸치 뼈 뼈 뼈 뼈 뼈 뼈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탕후루 1, 2, 3 2, 3 2, 3 4 5 콜라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마늘 탕후라이 쭈쭈쭈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